왜 이렇게 귀엽냐. 나가자. 이거 선배인데. 그래서 자꾸 나 괴롭혀요. 대학교에도 양따 있어요? 뭐 씻으려고도 하지 말고. 이쪽 팔린다고도 생각 말고. 뭘 하든 나는 최고다. 널 놔. 나도 없고 너도 없어. 저 여기 앉을게요. 저 아직 테이블 정리가. 기다릴게요. 안 힘들어? 쉽게 사는 방법도 있어. 애인 하나 만들어. 이 남자 저 남자 아무하고나 하고 다닐 텐데. 찝찝하지? 아 무슨 에이즈 환자 취급하는데? 강인아 창녀야. 그런 여자랑 한 집에서 사는 거야. 이거 내 커브야. 미안하다. 미안합니다. 내 입이 더러워?